사랑은 정님과 둘이 나면 청년이고 오만년이고 두리두시 두리두시 살아가려면 세살사리가 아흰 세살이가 고추고다 매일 날 매워 고기고기고 너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낯선해 너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낯선해 사랑은 정님과 둘이 나면 청년이고 오만년이고 두리두시 두리두시 살아가려면 세살사리가 아흰 세살이가 고추고다 매일 날 매워 네 저는 무대 매너면에서 불합격 드리겠습니다 저 싸가지 저는 합격 드리겠습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관객들 반응만 봤어요 다들 신나 하시더라고요 저도 신났고요 노래라는 게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? 신나는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기교 면에서도 그렇고 프로의 무대라고 하기엔 좀 아쉬운 면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불합격 드리겠습니다 불합격이 두 번이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? 불합격이네요 불합격 드리겠습니다 천무대 축하해요 예전에 내가 굉장히 좋아하던 가수가 있었는데 아가씨가 그 친구랑 꼭 닮았어 그래서 내가 아가씨 첫 번째 팬이 돼주려고 감사합니다 야 최초님 그럼 나중에 또 와요 네 감사합니다 너 어떻게 뒤돌아서 노래를 하냐? 누가 니 엉덩이 보면서 노래 듣고 싶대? 내가 심사위원하고 기싸움에서 지지 말라고 문자까지 보냈는데 아휴 씨 아무튼 오디션 떨어졌으니까 이제 너랑 나랑 볼일 없다 어? 야!